음악 안녕하세요 마보쇽의 형쇼기입니다. 쓰레기를 줄인다고 소문라이 마켓 현장으로 왔습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함께 보러 가실게요. 저는 지금 집에서 설거지를 했고 알레르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직접 만들고 용기에 당하고 참 좋은 시도 같아요. 그래서 요즘까지 코로나19가 심각한데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성분이 안 들어 있을 거라서 조금 안심이 되고 설거지 마치고도 왠지 설거지를 하고도 헹구고 헹구고 또 애들 먹을 거는 한 번이라도 더 헹구게 되는데 이거 조금 안전해서 마음 편하게 설거지 해놓고 바로바로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동선동 주민자치의 교육문화 마을활력공과의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실천모임 너머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표 김가희라고 해요. 작년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그리고 긴 장마 같은 걸 겪으면서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자치회에서 공룡장을 좀 열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실천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민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은 동아리처럼 활동하고 있고 작은 실천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막 제로웨이스트 상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도 좀 실천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좀 세탁세제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좀 자격등 같은 게 필요해서 일단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이렇게 먼저 소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동선동 주민자치의 그 사무실에 한켠에 저희가 동선 나눔 전방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로웨이스트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있고 실천하고 계신데요. 용기내 프로젝트라는 것도 많이 보셨죠. 우리가 평소에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다 그런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 나눔 전방에서 소분을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었고요. 플라스틱이 솔직히 몇백 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플라스틱이 계속 우리 지구를 또 오염시키고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지구를 더 오랫동안 우리 후손들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실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문날 마켓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목요일날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다 보니 저희가 소분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이 있고요. 주방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험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분 주머니라든가 친환경 300, 수세미, 기타, 공정무역센터도 같이 하고 있어서 공정무역 커피, 유기농, 설탕 이런 제품들을 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 모든 것들이 직접 용기를 갖고 오셔서 담아서 가신다라는 게 소문날 마켓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봄의 써니 김효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봄봄에서 소문날 마켓과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요. 저희 봄봄은 저희가 봄봄의 뜻이 나를 돌봄, 서로 돌봄에서 봄봄의 뜻이고 저희가 지구를 위한 대안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소문날 마켓 취지하고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 있는 소문날 마켓 스태프분들이 연결연결해주셔서 동참하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동참을 할 거고요. 저희가 종암동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또한 종암동 자치회나 이런 거 협업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생각하고 있고 저희 더 큰 그림은 봄봄 자체에서도 이런 거를 제로웨스트 샵이나 아니면 이런 워크샵 이런 것들을 꿈을 꾸며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되게 번거로운 게 제로웨스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극성맞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 극성맞다라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면 대개 이게 지구가 플라스틱도 없고 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나가는 마켓이 이곳에서 좀 동선동에서 시작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주민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성부구 공정무역센터는 저 개발 국가의 생산자, 노동자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는 어떤 경제 대안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취지에 적극 동의해서 서포터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것에서 무엇보다도 환경을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소문난 마켓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할 때 일단은 공정무역 제품,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더욱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한 공정무역 제품도 알리는 의미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 유기농 설탕 그리고 커피를 지금 판매를 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제로에 대해 맞는 물품을 좀 더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품목도 조금 더 넓혀가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나 이렇게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커피나 바나나 이런 물품들이 공정무역 제품들을 많이 사주시면 그런 나라 재개발의 국가의 생산자, 노동자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아셔서 많이 사주셨으면 합니다. 도움말 마켓 승리야! 도움말 마켓 승리야!